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은 지인이 고구마를 농사를 지어서 한 50박스만 한정 판매하려고 합니다 얘는 항토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이제 캔디 며칠 안됐어요 근데 최고급 최상품만 골라서 판매합니다 한 박스에 33,000원 택비 포함입니다 전화번호는 기대할테니까 거기 고구마 판매하신 분한테 전화하시고 문자주시면 됩니다 이 고구마는 식으면 빨갛고 하나씩 끊을건데 잘못했네요 빨갛고 꿀고구마를 합니다 많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박스밖에 없습니다 한정판매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